β아우éri 어__어 wszystkie 와 제일좋은 상황에 온거 같다 우리 근데 여기서 아까 많이처 맞았거든 침착하게 많이처맞았을때는 폭탄으로 힐살개에oka 에야야야 break 예 으으으으윽 으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ok 어짜피 쓰지도 않는거 왜 똥되기전에 이 아하 우호흐우우우우우우우우use 아아필살개 중망에 야! 피 이 시기야 어차피 얘는 깨기 쉽단 말이야 얘를 때리면서 필살기를 또 모으면 돼 모자가 근데 총 쏜다? 목숨으로 어그로 끌지 마시고 한방콩 피해주고 아! 맞아 모터 싸워도 아프지 필살기!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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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형님! 형님! 아 알았어 큰일났어 뭐? 아 제일 좋았는데 상황 뭐하는거야! 형님! 형님! 고양이가 나왔어요 아 고양이가 고양이는 우리 모두의 친구라고! 개같이 형님! 야 너 멘탈 남은 것 같아 아냐 형! 멘탈 잡아 멘탈 잡아 멘탈 잡아! 멘탈 잡자! 으쌰 으쌰! 와! 막..막.. 형! 멘탈 잡자! 멘탈 잡아! 멘탈 잡아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습니다! 할 수 있습니다! 뚫어 뚫어 뚫어! 우리 이거 껴야돼! 어어우! 형 형 형! 아까랑 1차이밖에 안 났어! 그리고 지금! 형! 나 꿀잼! 지금 하면! 지금 하면 맞아! 어!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나 피 1이야! 나 피 1이야! 어! 어! CP야! 아이씨! 아 형! CPR! 스플레스 개미 좀 들어갔어 코트만 있으면 안 맞아! 코트만 있으면 안 맞아! 어? 코트 있으면 안 맞는다고! 아냐 맞아 맞아! 아냐! 오늘 못 깨.. 오늘 안에 게임.. 오늘 깰 수 있어요! 2시간으로 축구를 하자! 모자 잘 피하고! 모자 피하고! 피노키오 두지고! 어차피.. 어차피 안 맞을 거면 이걸로 이걸로 궁극기를 써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! 모자 터진다! 모자 터진다! 아 형! 나 터졌어! 아.. 내가 터졌어! 아.. 간다! 빵! 아.. 얘 내가.. 어! 내가 얘 잠깐 패턴 좀 봐줄게 그냥 중간에 있으면 돼! 중간에 있으면 된다고? 피라미드 잘 피해서 피라미드에 맞았다고? 피라미드에 맞았다고? 피라미드에 맞았어 피라미드에 맞았다! 피라미드에 맞았다! 뾰흑 Vamos 피라미드에 맞았다! denied 피라미드에 맞았다! 새로운 새로운 으악 유 다잇 이번엔 깼다 이번엔 깨겠다는 마음가짓을 하라고 몇의야 이거 이거 알지 이거? 이거 제일 깨기 싫어 아아 너 속도하자 작아져 작아져 맞을거같아 엄마 안맞아 작아지는 뭐야 뭐야 나 왜 소리 시켰어 쉬지 않고 쏘는구나 얘 어어어 무좀 들자 아아 나 이런거 알아냐 진이씨 왜 너 왜 왜 자꾸 죽어 아까부터 갑자기 의문사해 왜 왜 나야 잡자 왼쪽 끝에만 있으면 안 안맞아 이거 봐 그치 안맞아 보이지 그러면서 이동해주면서 때리고 깜짝 깜짝하게 아 아쉽다 가자마자 빡 두고 와서 구석태계에서 딱 모자 위로 주고 아 가운데로 가버렸네 그래서 치고 쏘고 쏘고 쏘나 아 뭐야 안맞아 형 도망간거 없으니까 빨리 끝내줘 이것 이것만 끝내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사 얘 깨고 아씨 쉬는 시간 가줄 수 있어 아 아 왜 이렇게 날 공격해 나 진짜 이쪽으로 달라고 보이거든 아아아아 일단 피하고 때려 그럴거면 피하고 잠깐 그 틈이 있을때 때려 잠깐 그래 오케이 좋아 오 아 이거 공략이 있네 칼도 아이씨 진짜 그냥 있을걸 짜가졌어 이해를 놨어? 왜 쪽부터 내서 안나가? 여기 사이로 들어가 딱 사이로 들어가야 돼 와 개꿀팁 아니냐? 아 좋네 아 좋네 아 이거 공략법 찾았고 이거는 요 요 자식이 이제 어차피 아 전歡迎 사이로uted 가까이 박는거 하나는 잘해 박는게 잘하거든 요구인해서 여우수기를 만들고 좋아 복잡했다 여기 극딜을 넣고 그거 중절이지 않았니? 아이씨 손잡아 형님 지옥 가지마십쇼 나이사아아 좋아 야 이거 깨보자 여기서 요번에 깨자 좋아 간다! 오라차차차! 어 뭐야 뭐야 살려줘 아 저 하얀색 광선도 적은가보다 어 뭐야 넌 줄 알았다 아 나 진짜 야 아에헤이 에이 진짜 아 자 자 소리 안듣고 이제 게임합니다 소리 안듣고 그냥 소리 안듣고 그냥 아씨 빨라진거 같은데 살짝? 얘가? 쏘는 속도가? 어 버그 아니야 버그 아 저 에피에피에 아 하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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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리트라이? 좋아 좋아 이렇게는 못 깬다고 야 이거 빠른 트라이 좋아 어떤 리듬게임할때 많이 썼던건데 아 또 고양이 리트라이? 야 뒤에서 날, 나 나온다 저거 아 형 나 죽은거 같애 아 왜 형! 어 아빠거 페링 오케오케 여기 오오오오 아이씨 아아패 아패 살짝 기다렸다 빨리 가 이쪽으로 와서 스피하고 예스 완벽해 완벽하진다 뒤에 딱 붙어있으면 안맞고 자 범 한번 쏴주고 실사기 아낀다고 왜냐면 여기 두칸정도는 회복할 수 있어 나는 아낀 두칸이야 형 파란색이야 무적 날라오는 친구 써야되 무적 날라오는 친구 써야되 좋아 잡겠고 오자마자 필살기 쓸고 오자마자 바로 바로 빵 뭐야 형 지금 무적이라서 오케이 무적이라서 필살기를 못쓰네 쓰고싶어도 뭐야 뭐 뭐 형 살릴 것보다 아 괜찮아 아까 우리 너무 많이 맞았어 아 너무 많이 맞은게 아니지 이정도면 깰칵 나왔어 야야야 아 뭐야 나 빨간색인줄 알았네 리겜? 아 아냐아냐 한대밖에 안 맞잖아 한대밖에 안 맞았어 어 내가 깬기 저 죄송한데 이번에 좀 깨겠습니다 아 아 아까도 여기서 너무 많이 맞았어 리트라이? 아냐아냐 어차피 이 다음으로 한대도 안 맞으면 깨는거 아냐 자 깹니다 진짜 깹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깨겠습니다 구루나 패드 없나? 패드? 이거 패드로 하고 싶어서? 오박션 패드로 하고 싶어 아 조이스틱 조이스틱 뭐야 뭐야 아이씨 어? 아니다 아 내가 누굴거인데 이씨 바아로 팡 나도 바아로 맴하고 도망가고 자 그리고 모자 피해주고 쟤 때려도 딜 들어오는거 맞냐? 얘가 나오는데? 뭘 쏘냐? 패딩 한번 해서 아 저 까만 코에 맞는구나 내가 뭘 맞나 했더니 괜찮아 아이씨 어 뭐야 왜 나 이거야 왜 나 이거야 왜 나 이거야 아 망했어 아 나 이걸 손에 맞아 너 손에 안 맞아? 초반에 손에 안되잖아 아 그래? 아아 아아아아 피라미드 인형 위아래로 경계선 쳐놓은거에 맞는다고 제가? 인형이 인형이 광선을 쏜다고 아 인형이 광선을 쏴? 아니 광선이 이거 따발총 아 아 도망가 아 아 야 한 대 더 맞았다 우리 라노 왔는데 나왔어 됐어 됐어 아 아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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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만히 숨어있어야겠다 벤님 움직이다가 맞은게 막태 향기가 났어 예 막태 향기가 났어 아 아 야야야야 야 야 야왜그래 야 깰수있어 걱정마 아 조인스틱 함부로 움직이다가 자꾸 앞으로 가는구나 여기서 또 가만히 세수소개만 하면 깨지는 마법같은 아 조인스틱 함부로 움직이다가 자꾸 앞으로 가는구나 여기서 또 kinds Reporter 조아 walk 조아 좀 이따써야겠다 여기 피 무전종 여기서 여기서 RP 역시 히 및 딱 필리 이런 城 불힝 마리가리로 피해주고 마리가리로 피해 주고 죽어 죽어 까만 쿵 피하고 됐어 야 피 이루왔어 이루왔어 앗! 손 안맞아? 궁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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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한칸 더 나가면 초필이야 요게 그냥 궁써 궁썼으면 이겼잖아 내 방 썼으면 맞아? 진짜? 콜라 먹고 멘탈 차렸다 오케 야 그러면 이겼어 원래 멘탈이 가장 죽은 거야 근데 다시 할래? 다시하자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그냥 깨겠습니다 그게 할 말이야? 진짜로 화나가지고 안되겠어 화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깰게요 여러분이 그 뭐 페링.. 아 페링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 이거 뒤에 나무 야 저 배경에 나무지라는거 있잖아 저거 다 뽑을 수 없네 손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기 비행기가 쓸게 여러분 그 저희가 꿀잉각 좀 만들려고 제가 장난 좀 장난 좀 쳤었는데 좋아 여기서 한 대단 말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그냥 깰게요 너무 오래있으면 시청자분들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정도까지 딱 그립 만들어주는걸로 하고 한시간 했나 여기? 3주판 했나? 스트리머 해셨 이제 이정도면은 뭐 야 여기서 지니한테 딜을 넣는게 데미지가 들어가는거 맞아? 몰라요 맞아요 궁은 차니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아좋아 방금 무빈 좋았어 와 좋았다 와 P3이야 야 데미지 안들어간데 아까 아 왜 저 P3이야 야 아까 거기서 쓰면은 데미지 안들어간데 아 야 어? 쉬고계세요 형 야 깨는번 알았어 나 쉬고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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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저거 피라미드랑 세개랑 같이 도는게 답이었네 휴 휴 휴 휴 쯔 왼쪽은 뭐야 저기 서커스장 여기 뭐야 요 아래에도 있는데 관람차 가실? 못가잖아 여기여기여기 여기가실 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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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번째 스테이지 그냥 깨져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 그냥 각성했으니까 뭐야 얘 다 가야지 에헤이 에헤이 장난질하네 어 나 죽었네 어디갔어 죽었어 어디갔어 패턴을 봐야지 뭔가 좀 이상한데 패턴을 봐야되는거니까 처음에 패턴 봤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우리가 패턴을 아무것도 몰라 쟤를 돌려봐 일단 아 점프만 피해주는구나 너무 빨리했다 너무 빨리했다 아 야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야 야 쓰고 죽으면 어떻게 해 오리 맞은 중 어 첫번째 패턴 알았고 뭐야 뭔데 나 뭐해 죽었냐가 이제 쟤 첫번째 패턴 알았으면 됐어 이거 해 죽었냐 망속없다 어우 아 나 왼쪽으로 뛰었어 아 나 아 뭐야 아야야야 불.. 불까지 쏴 우리가 이런 정신나간 야 얘가 불까지 떨어뜨린다니까 우리가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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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할 수 있어 아 아아 앞으로 가면 죽네 계속 앞으로 가야되네 아 그래? 오우 다 맞냐구 아 아 2패 확인 2패는 쉽구요 점프해서 파워주면 되고 자 3패 3페이지 3페이지 본 다음에 슈니가 깰 수 있을거야 아이고 저 머리통이 가시 조심해야돼 자 갑시다 갑시다 자 무난하게 깨면되요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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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가면되고 좋았어 좋았어 자 자 그 다음에 앞에가서 앞에가서 지금 가면되고 오케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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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형 지금 하면 가면되요 지금 자 기다려 지금 가면되고 오케이 조심조심 괜찮아 괜찮아 poseru 자 폐링하고 괜찮 괜찮아 괜찮아 이제 지금 가arlo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를 계속 노리고 자 페어링 아하핫 Local Hoffman 형님을 살려주면서 얘를 노리고 실수 알아 아..괜찮아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살려주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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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섯방 여기서 이렇게만 서고 있으면 된대 원래 자 그 다음에 뭐야? 용갈이 그 다섯개 죽었어 다섯개 죽었다? 용갈이가 내뱉는 그 괜찮은 괜찮은 천천히 천천히 아씨 아 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아니 쟤는 깜빡이야 몰라 쟤는 우리에 맞았어 아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네 부메랑 데미지가 진짜 센 것 같아요 아무리 아 부메랑이 진짜 좋아 내가 볼까 아씨 점프해야 되네 아아 너 야 빨간색이 같아 아우씨 여기서는 자기 위치를 그냥 감으로 안하는 거야 어떻게 뭐 알 수 있는지 자 자 하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갑니다 아아 저 말발굽 어 말발굽 여기 갑니다 자 자 위로 위로 번치 위로 점프해서 부메랑을 주고 너 부메랑이 있어서 좋겠다 나 도대체 딜 타 널 타이밍이 한번 아 뭐냐 따발총 아 너무 한참 남았네 이거 너 부메랑이 있어서 편하겠다 너 아 지금 아 아 떨어뜨려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파줏다 파줏다 파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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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저걸 떨어트리면 괜찮아요 형 침착 침착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아 안타깝다 아 야 형 형 형 형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안 되나요 아 형 살려 주시고 형 살려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피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돌이다가 한 번 피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돌이다가 그 다음에 정말로 피하고 아 빨리 안가면 얘가 한 번 더 오르구나 어 살려주었 그리고 내가 귀신처럼 나와서 궁 형을 살리고 cpr 메타 자 뒤로 쏘고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또 한번 쏘고 부메랑 점멸 부메랑 점멸 자 따발총 조심하고 자 떨어질거 같죠 누가봐도 자 계속 계속 부메랑 쏘고 살짝 쉬었다가 깰거같은데? 자 뛰어오는거 전멸로 도망가 뭐야 야 안보여 제가 쏘는 미사일이 우리 미사일이 헷갈려 이씨 제가 부메랑 아 나 쏴 아 자나깨나 부르신 오리완치 자 자 사이좋게 둘 둘이 가 자 자 자 자 아무것도 아니야 깨면 돼 그냥 아 저 저 개머리 왜 자꾸 나오는거야 어 아 뒤에꺼 그냥 내려가야 된다 오케이 형 제가 벌써 한 명이 개머리를 누리고 한 명이 아악 한 명이 개머리를 누리라고 개머리팜 에이 참 난 내가 볼 때 저 D차에서 함부로 점프 안되는거 같아 그냥 저 아 돌 떨어뜨린거 줌해라 여기 별게 부딪힐 때도 데미지 있나? 야 굳이 우리가 점프 안해도 되는데 점프 대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볼 때 타이밍을 잡아요 아 아 이때 점프 대시말고 아 너랑 헷갈린다 되게 나랑 어 뭐야 나랑 죽은게 난 줄 알았어 내가 뭐 시험해봤어 크 너무 헷갈리지 못해 자 가자 아 야 전구를 들고 있는 애가 있네 그니까 그니까 몰랐어?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 나 어디 보고 쓰고 있냐 나 계속 전구 오케이 때려 때려 아 때리면 떨어지는거야 전구가? 아니면 우리가 근처에 갈때 아 아 아 뭐야 전멸 뭐지 헷갈리지 게임 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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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말했다 한번 말했다 부메랑으로 깬다 혼자서 깬다 페링 따 페링 아 페링 페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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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뇽 이거 내가 약간 멘탈이 위험한건가 썸머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좋아좋아좋아 이거 왜 쐈어! 아! 쓰레기 떼어 떼어 저 돌아와서 떨어진다 뭐야 방금 코에 그 부동색이 있어 코에 부동색이 있다고? 열차와 코에 아 이것도 다 뭐야 왜그래 내가 안맞으면 니가 맞고 니가 안맞으면 내가 맞는거냐? 어! 뭐야? 아 나 점프해서 안하니까 타이밍을 모르겠어 나도 맞았어 아 에헤이 아 여기있네 여기 어! 아 패딩 한번 해보려고 했다지만 아 가자 안오라 할수있다 할수있다 자! 자! 잠깐! 왜 왜그래 뭐가잠깐이야 뭐 그러는거야 야야야 에헤이 아 형 나 멘탈 나갔어 왜그래 나 지금 못할거같아 ster 그러니까 야 페링이 되는소리가 좀만 쉬자 이거 한게임만 하고 한게임만 하고 소리가 안들려 스킬을 얹었을지 모른다고 쉬고싶어서 일부러 죽을려고 하는거지 아냐아냐 이거 끝나고 한게임만 쉬자 이거 딱 이거 한게임만 하고 딱 쉬자 오케이 잠깐만 이것만 잠깐하고 야야야 아 형 아 야 이거 아아 콜라가 있어 사이다있거든 아 사이다가 있네 약간 배틀그라운드에 에너지 드링크같은 존재 어? 오썸 듀오 2부 배틀그라운드 아니었냐 원래? 2부 원래요? 아 자 여러분 1부 여기까지구요 잠깐 쉬었다가 점심 저희는 배틀그라운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컴퓨터 세팅 왜 해놨어 여기 옆에다가는 이거 이거 배그한다고 컴퓨터 세팅 해놨는데 이거 끝낼 수 있어 이거? 2부 배그니까 해놓은거 아냐 옆에 컴퓨터 세팅 회핵 이건 틈고 메아랑 어디 있나요? 로미인데 왜왜왜왜왜왜 내가 너너너뛰어 산타피가 나라고 이게 피가 2배잖아 너 죽어 보라면 내가 한번 혼자 해봐 감사합니다.